연동형 비례대표제. 각 정당의 득표 비율을 비례대표 국회의석과 연동하는 제도입니다. 그만큼 정당 투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. 개정된 선거법은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됩니다. 해외한인들의 한 표 한 표의 무게감도 더 커지게 됐습니다. 계속해서 전용훈 기자입니다. 내년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해외한인들의 한 표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. 한국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이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과 연동하기 때문입니다. 새 선거법은 정당 전체 득표율보다 모자라는 의석을 비례의석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정당 투표만 가능한 영주권자 등 제외 선거인의 한 표가 그만큼 역할이 더 강화된 것입니다. 전체 국회의석의 배분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제외 국민의 제외 선거가 더 중요한 역할을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투표가 가능한 연령도 만 19세에서 18세로 한 살 낮아졌습니다. LA 총영사관은 마켓과 교회 등 한인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 유권자 등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유효 한인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마켓 그리고 일요일에는 주요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외 선거를 우리 교민분들에게 알리고 또 유권자 등록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. 이러한 어떤 정보는 공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어제까지 LA 총영사관에 등록된 제21대 총선 제외 선거 유권자 수는 약 3천여 명. 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은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.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